심부전증의 신호는 다른 흔한 질환과 쉽게 혼동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 우려 관찰하고 다음에 증상 중 두 가지 이상 나타난다면 의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의 중요성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세계콩파트 날이다. 이는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에서 신장병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공동으로 제정했다. 그만큼 신장은 신체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신장은 흉곽 바로 아래에 위치한 기관이며 하루에 120-150리터의 혈액을 처리한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액에서 체액과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고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해 감염을 예방한다. 또, 한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적혈구를 생성하고 혈압도 조절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 때문에 신장 건강에 변화가 생기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질병을 겪을 수 있다. 그 중심부전증은 가장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에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조기 진단을 한다면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 이 질환의 증상들이 다른 더 흔한 질환들과 혼동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기 발견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 단점을 유념하고 아래에서 8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부전증의 신호 8가지 1. 수종 혹은 염증 신부전증은 조직의 체액처류를 유발해 염증을 야기할 수 있다. 여러가지 다른 질환들도 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신장과 관련된 문제이다. 붓기는 다음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다리발발목 얼굴 손베이. 피. 부트러블 신부전증은 혈액의 독소를 쌓아 피부로 전달할 수 있다. 이로써 여드름, 두드러기, 심한 가려움 등 다양한 피부 트러블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 특정 크림, 이나 로션을 바르면 완화되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장을 해독하는 것이다. 3. 소변의 변화 소변의 변화는 쉽게 알아챌 수 있으며 신장 질환이 가장 명확한 신호다. 변화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포함된다. 소변 중 압박감이나 소변이, 어려움 혈류, 소변열, 어두운 소변 혹은 악취 소별량 증가 혹은 감소 거품류, 거품소, 변, 밤중에 잦은 소변 실금 소변 후스라림사. 피로 신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에리스로포이오틴 적혈구 생성인자 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는 적혈구의 생성에 관여하며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한다. 신장 두 개 중 하나의 기능, 부전이 생기면 이 물질의 생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피로, 근육통,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5. 오한 심부전 증은 적혈구 수를 감소시켜 빈혈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이런 반응뿐 아니라 에너지, 부족이나 심각한 추위를 느껴 아플 수도 있다. 이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햇빛을, 쬐도 추위를 계속 느끼며 오한도 경험한다. 6. 요통 찌르는 듯한 요통이나 옆구리 의 통증은 신장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 통증은 단항신, 신장결석, 간질환 등과 관련이 있다. 보통은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도 심해진다. 이는 통상적인 요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때 신장질환을 발견하는 데 중요하다. 7. 금속성 미각 신장의 손상은 혈액 내 독소를 증가시키고 영향을 받는 세포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상한 맛을 느끼거나 먹고 나서 입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한다. 이들은 보통 암모니아 같은 금속성 미각을 느끼며, 여러가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잃어 영양결핍을 야기한다. 8. 메스꺼움 및 구토 이유 없이 지속적 인으로 메스꺼움과 구토를 겪는 경우다. 이는 신장 기능상의 문제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은 더 심해지며 식욕, 상실과 함께 더 악화된다. 신부 전증의 신호는 사람마다, 그리고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에 증상 중 두 가지 이상 나타난다면 의사의 상담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